아 머리 했네 예쁘구만 아니 진짜 오늘 차를 타고 나올까 말까 진짜 고민하다가 가을 날이잖아 언제 타겠냐 이제 안타면 이래놓고 갑자기 다음주에 막 그니까 이 차 여기 옆에 니차 옆에 놓고 보니까 미니카던지 그냥 딱 바람 쐬고 맛있는 거 먹고 그러자고 음의 소리가 그냥 아주 바로 알 수 있었어요 손에 가니까 태지 타지 GT3 와인딩이요? 어 좀 생소하실거에요 GT3 와인딩 이거 가지고 와인딩 타시는 분이 없을 것 같을까 가보겠습니다 하하 하하하 하하하 으하하 하하하하 으하하하 으하 으 여기 밑에가 재미있는데 이 정도면 충분한 것 같아 자연인기라 조금만 더 지어짜서 타면 진짜 빠른데 몽도에서 더 지어짜으면 근데 이게 확실히 트랙보다 여기서 타니까 오르막이고 그러니까 앞이 들리는데 앞이 들리니까 트랙션은 유지되고 그 중간 어딘가에서 얘가 움직이는 느낌이 딱 9.11 특유의 느낌이 나긴 나네 그래서 앞바퀴 그림이 되게 어려워 그러니까 그래서 언더가 언더가 어느정도 언더를 가져가면서 타줄 수 밖에 없는 그렇지 그렇지 감속을 하고 들어가는 코너면 그거를 내가 찍어가지고 하충으로 만들 수 있는데 이렇게처럼 액셀을 가지고 가는 코너면 어쩔 수 없지 하바퀴도 타자 하바퀴도 타자고? 앞바퀴 요정도? 딱 그냥 요정도로 그냥 그냥 우리 기본적인 거 있잖아 우리 브레이크 핸들링 액셀링 유리스트리 아.. 뒤졌다 맛있어 이게 이천식단 안 와봤지? 어.. 여기 몰라 여기 와봤어요 와봤어? 써볼려고 왜 안됐어? 나 왜 나만 안될거 같어 저도 납치당한거에요 나는 이 밤올때마다 돈가스 먹으러 갈게 딱 시원하게 놀거 다 놀고 여기 마지막에 딱 여기 먹고 집에 가면 시원해 아니 돈가스도 맛있어 돈가스도 맛있는데 근데 최근에 한 것 같거든요 좀 변했어 좀 변했어? 아.. 그.. 맛이 변했다기보다 그.. 되게 나이 엄청 드신 분들이 하시는 거 지치신 걸 수도 있어 약간 좀 그런가 사람이 이제 마음이 벅차하시고 아.. 아.. 야.. 와.. 근데 때깔이 최근에 본 그 삼겹 때깔 중에 제일 제일 맛있어 보여 그니까요 쌩고기를 완전히 와.. 음기 자르르르 흐르는게 유민이 형도 왔다라 저는 원래 약간 그런 것도 하려고 하진 않는데 뭐? 이제 돌아다니면서 와인딩 사고 근처 맛집 찾고 그래서 오늘 그거 찍는 거잖아 그래서 오늘 그거 찍는 거잖아 하나 어디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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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장 싸가지고 나는 오늘 개장은 이상한데 개장은 특연장 아.. 진짜 고기 색깔이 달라? 고기가 계속 얘기하는 건데 진짜 비교가 거의 없어요 지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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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처음 먹었는데 진짜 맛있어요 아.. 유튜브.. 유튜버거든요? 아.. 하하하하 하하하하 파절이를 먹으면 이제 뭐지겠지? 아.. 하하하하 그.. 거기辣이나 거기 나 맛사? 거기는 좀 덜이 달라 그... 좀 다른 음식 같은 거 같아 여기는 생이고 거기는 식성이고 좀.. 새가 다르게 해? 다른 음식이야 다른 음식이라고 봐야돼 네 생방겹치고는 이게 제일 altro 자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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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여기 사인분 저기 사인분 주시고 그렇게 해주세요 이게 자그리에요? 와 자그리도 맛있어 이제 이거 먹고 갈비 또 이렇게 나눠서 줄게요 네 고맙습니다 지 뒤졌다 오마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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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 오오오 오오오오 동물에는 리얼 밥도둑이 된거에요 아 아 알려지면 안되는데 흐흐흫 어? 어린이들 어린이들 여기 딱 산타고 여기 오면 누가 와도 행복한 폭스네 보통 산에 등산을 하잖아요 네 저희는 등산하면 무조건 차로 하죠 예전에 지인이 아버지 원래 86을 산거야 근데 들키면 안되니까 86을 다른데다가 놓고 다른 수상에 놓고 지금 출발해가지고 거기서 타가지고 산타고 오고 이랬잖아요 아버지가 맨날 주발마다 어디가냐고 그랬는데 아 저 산타러 가요 거짓말 아니잖아 거짓말 아니잖아 하하하하 차타는게 좋은거에요 나쁜건 아니잖아 맞아요 거기다 돈을 써야되니까 돈을 쓸 때가 없어요 돈을 쓸 수가 없어 야 옛날에 맛있다 쫄아드니까 더 맛있어 완전 짠짠짠짠짠 제일 멀리서 온사람 타여준대 미션이 타여준대 오우 개잘먹었다 그러니까 재밌게 맛있게 먹었어요 mont몬 스포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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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포츠